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의 역사와 사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려서부터 주입식 교육 후 결과는 무섭습니다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주변국 나라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둔갑시키는 공정을 국가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세계 패자 입장으로 더욱 더 심하게 강하게 밀어 붙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중국은 실시 없이 주변국과 충돌을 마닿지 않고 이제는 세계의 공적이 되다시피 되어버리는데 특히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제지를 받으면서 약간 주춤하긴 해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더 강하게 홍콩의 일국 양재를 박살려 버리고 곧장 대만을 침공할 듯이 엄포를 놓으면서 노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애초에 중국은 농경족이고 역사를 알고 보면 주변 기마 유목조국 끝없는 침략과 정복에 무릎을 꿇고 정체성마저도 수없이 흔들렸던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나라에서 알고 보면 상당히 비참하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동북공정 혹은 서북 공정을 통해서 다른 나라 역사를 자기 지방정부 과거 역사로 치비해 버리면 그럴 듯해져 버리거든요 지금 자라나는 중국 청소년들은 모두 그 교육을 받고 자라니까 지금 제가 주장하는 걸 보면 말도 안 된다고 화를 내게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홍콩 영화가 한참 날리던 시절에는 동북공정이 시작되기 그 전에 말이에요 자기들도 청나라 혹은 몽골을 외세 침략으로 간주하고 아주 부끄러워하고 저항적이었습니다 그게 언제적이냐면 30여 년 전입니다 곧 그 이전의 중국인들은 그런 역사를 배웠고 지금의 청년들은 왜곡된 공정 역사를 가지고 학교에서 인터넷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철저하게 분석해 볼까 합니다 왜 한국의 역사는 자랑스러운지 보십시오 비참한 중국의 역사와 자랑스러운 한국의 역사를 비교해 볼까 합니다 학교에서 한국 역사를 배우다 보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우리나라는 작고 약해서 수없이 침략만 받고 조공만 받쳐온 나라구나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게 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역사 측의 기술 방향이 심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이라니까요 도저히 역사적으로는 금지를 가질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조상 존경할 맛 안 나죠 지난 역사는 그 민족의 자존심이며 고심점으로 대단히 중요하므로 그 때문에 지구상 많은 나라가 자신들의 조상을 미워하고 심지어 억지로 영웅답게 예곡하기를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일본이 그렇고 중국이 그렇죠 옆나라 항의가 빗발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예곡을 서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역사이라든가 영웅답게 예곡은 안터라도 스스로 위축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알아서 위축하고 쭈그러진다는 것이죠 이건 불행위원 민주국 긍지를 후손들이 가지지 못하게 하는 제약입니다 여기에는 따분하고 한심한 역사 학사들은 책임이 엄청나게 크고 위정자들은 좁은 시각도 책임이 크다 이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간혹 언론이나 학자 중에 우리 조상은 우리 조상들은 600번이 넘게 예곡 침략을 받았다고 통계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시를 알고 보면 지구상 어느 나라 치고 수천년 역사를 가졌다 하면 수백 번 그렇게 크고 작은 전쟁을 하지 않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국 역시 그대로 근세 역사 말고 고대 역사는 그 어떤 모양인가요 우선 중국을 예로 들어볼까요 서북방으로부터는 흉노조 끊임없는 비침을 해마다 봤다 보니 오주감은 그렇게 무리를 하면서 만리장성을 자손 대대로 이어서 쌓았겠는가요 중국은 흉노조과 돌골조과 침략을 거의 매년 연예적을 받았고 티베트 전신 토번으로부터도 연예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외부 호족들이 중국을 나누어 다스린 5호 16국 시대에도 있었고요 고구려가 600년이 넘 들어온 만주 지역을 통치하면서 영광을 누릴 시절 선비족이었던 수나라 문제는 한쪽이 아닙니다 수나라 문제는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수 문제는 고구려를 수십만 군사를 동원해서 정부를 나서지만 무참하게 패하게 되고 아들 양제 또한 다시 100만억 군사를 동원했으나 을지문덕 장군이 이끄는 고구려 군에게 살수해서 몰살당하다시피 하게 되면서 나라마저 부질없이 망하게 됩니다 이어서 중원의 혼란을 수습하고 중국을 동일한 당나라 이세민도 역시 선비족인데요 당 태종 이세민은 국방의 강대국 고구려를 정벌하려고 30만대군을 결집했죠 호호탕탕하게 고구려를 쳐들어 갔으나 대망리지 영제소문과 양만춘 장군이 이끄는 고구려 군사들의 패하고 자신만 간신히 목숨을 보존하고 본국에 돌아가는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구려와 수당전쟁은 세계사에 남는 3차례 대전쟁으로 고구려는 통쾌하게 개멸적 승리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고구려는 영제소문이 죽고 그 아들의 집안 싸움으로 스스로 무너지게 되긴 합니다 그때를 틈 따서 쳐들어온 신라와 당나라 동맹군에게 맥없이 망하기는 하지만 곧바로 고구려의 뒤를 이은 발해가 다시 고구려의 강력을 되찾게 됩니다 북쪽에서는 거란이 흥기하게 되는데 이들은 몽골 고구려 여진 등과 같이 유목을 하고 기마의 능수한 고구려와 이웃 사촌들로 남방의 중국 한족과는 그 뿌리가 다릅니다 거란은 강성해지자 요라고 칭하고 중국 반 이상을 점령하게 된과 동시에 거란은 고려 목정을 피한 강조의 죄를 묻는다는 구실삼아서 고려를 40만 대군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강감찬 장군은 전략에 휘말려 40만 대군은 귀주에서 개밀적 타격을 받고 폐퇴하게 됩니다 그런 거란도 역시 중국 한족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세계도에 합니다 북방요와 비슷한 시기에 만주 여진족 주장 아골타는 금이라 칭하고 군사를 건드리고 중원을 점령하는데 금나라 시조 아골타 조상은 고려라고 금나라 역사서인 금사에 쓰여 있습니다 만주 지역은 오랫동안 고구려 영토였고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그 영향 아래 있던 지역이었으며 그곳에 사는 유미들 역시 풍속이 같으며 같은 언을 쓰는 사람들이 대거 살던 지역입니다 포함된다면 그들의 활동은 조선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금나를 이어서 몽고권에서 칭기스칸이 중국 정보길에 나서게 됩니다 칭기스칸의 뒤를 이운 손자 쿠빌라이칸은 원이라 칭하고 중국을 완전히 통치하기 이릅니다 중국은 현재 동북공정을 통해서 금나라뿐만 아니라 칭기스칸 몽골 역사까지 자기들 역사라고 우기는 중이거든요 그들이 중국의 역사에 포함될 일이 아니고 중국 한족이 이민족의 침공을 받고 지배를 받은 역사입니다 지금이야 과학이 발달하고 땡과 전투기를 앞세우지만 옛날에는 말을 타고 초원을 누비는 김화족이 훨씬 강력했던 시대였습니다 한미종도 뿌리는 고구려 기상을 이은 김화족입니다 다만 조선반도에 들어와 살면서 농경화된 것이죠 신라는 왕족이 북방 흉로 계열과 그리고 인도와 관련이 깊습니다 인도 계열은 석탈의 왕이 그이며 현재 경상도 방언 그리고 우리가 쓰는 언어와 인도 드라비다족이 쓰는 타미러 언이 같은 말이 수도로 갑니다 엄마 아빠 너 나 나라 발음 자체가 똑같습니다 주원장이 원단의 황실며라고 명란을 세운 후에 다시 만주에서 여진족 추장 누르와치가 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누르와치 조상은 신라에 왔으며 김씨임으로 성을 애신 강나라고 신라를 사랑하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전토를 모두 정보 청이라고 칭하게 되어 청나라 걸릉제의 명으로 자신들의 시조가 어디서 비롯하였는지 역사서를 편찬하게 되는데 그 책이 유명한 흠정만류원류고입니다 흠정만류원류고는 걸릉21년 1778년에 지어졌으며 걸릉제는 청나라의 렉사서를 이끈 강의제 옹정제 걸릉제 가운데 한 명이자 청나라 문명의 결정체인 백과사전 사고전설을 편찬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청제국을 세운 여진족 원류와 만주 근호를 밝히기 위해 직접 편찬을 명한 것이 흠정만주원류고입니다 이 책에 그들의 시조가 신라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 다수의 역사서에 언급돼 있어서 그들이 김시성이며 신라인임을 부정할 수가 없는데 다만 신라 누구 자손인가가 기록마다 약간 다르다는 것이죠 당연히 여진족도 한국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진족이 일으킨 청나라도 한국사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이야말로 수천년간 수백 번도 넘게 크고 작은 침략이 시달린 나라며 나라를 잃어버리기를 밥 먹듯이 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역사는 일제 36년을 빼고는 항상 독립군가를 유지했으며 대부분은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였습니다 인류 역사는 가장 강대한 무적 몽골군의 침략에도 40년간을 버티며 항쟁한 나라가 고려입니다 이런 사례는 동서양 통틀어서 어떤 나라에도 없었는데 있다면 베트남이 있네요 그들도 무더운 더위와 밀림을 배경으로 잘 싸워서 북방군 몽골군을 효과적으로 물리쳤습니다 임진예란도 일본의 승리가 아닌 조선의 승리한 전쟁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현 일본 전왕도 자신의 뿌리가 백제임을 인정했습니다 일본의 고대 역사도 고구려와 백제 신라를 빼고는 이야기 안 됩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일본 서기 자체도 그들의 역사 이야기 아니라서 해석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일본의 역사를 연 기족 계급이 모두 도래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본의 학자들도 내심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의 역사는 불행의 역사가 아닌 찬란하게 빛나는 불굴의 역사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백제는 근초 고왕 때에 이르러서 일본은 물론 중국의 요소를 격려하고 오래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상왕국 백제는 번성했던 것입니다 앞선 문물과학 기술을 신라와 일본에 전해줬고 백제인의 기술이 현재도 일본의 세계적인 자랑인 일본도 그리고 성체나 고대 사찰 건축 곳곳이었음에 있습니다 신라의 학룡사탑을 지으니까 바로 백제의 아사달인 것만 봐도 백제의 문물 깊이가 보이죠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보다 늦게 일어났지만 선덕여왕 이후에 삼국통일을 완수한 후에 크나큰 발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통일신라 전성기에 경주 인구가 100만명이 이르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고대의 100만명 인구를 가진 도시는 전 세계적으로도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 시절 영국 런더리 인구가 3만명이었다고 하죠 통일신라는 문물이 최고 선지국 수준에 이르고 문화가 발달하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태평하였습니다 요즘은 자유민주 남녀평등 국가를 이미 그때 이루겠으며 역사서를 유심히 보면 지금의 유럽이나 미국보다 남녀평등이 뛰어나고 빈부 귀천이 없고 직업 귀천도 없었으며 사상이 자유로운 사회를 불교 가르침을 바탕으로 구현한 나라입니다 지배자와 백성들은 불교 사상에 기반을 둔 정신은 풍요롭고 인권이 보장되면서 계급 간의 차별이 없었어요 정리해보겠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수백 번의 크고 작은 전쟁을 치는다 결코 한민족만은 굴리가 아니다 북방 유목을 기본으로 하는 기마족들은 중국어 농경을 기본으로 하는 한족과는 삶의 방식이 달랐다 고기로 뒤를 이연 발해 그리고 요금청 원청의 역사는 결코 중국사가 결코 아니며 기마주 역사이며 오히려 고기를 이연 한국사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민족은 태생이 그런 관계로 용맹스럽고 굴복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말을 이용한 발빠른 기동력으로 멀리 원정을 하고 멀 것이 풍부한 중국을 항상 넘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지금과는 달라서 기동력이 뛰어난 기마족들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마족들은 불리하면 수천일 이동해서 낯선 곳으로 이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바람처럼 휘몰아쳐서 세상을 놀라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항상 움직이는 특성상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거나 역사를 글로 남기는 것은 농경족보다는 불리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중국의 역사는 거의 북방민족의 역사이면서 침략을 받고 지배를 당한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기를 쓰고 서북 공정이다 동북 공정이다 하면서 모든 북방민족의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 그리고 요금청 모두 지방정권이 세운 나라고 자기들 역사라고 젊은 세대들에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구려까지도 그들은 중국의 역사로 기술하려고 작작 진행 중입니다 중국 역사는 몽골의 영웅 칭기스칸도 중국인으로 가르칩니다 그런 교육을 오래 받은 중국 아이들은 칭기스칸이 자기들의 영웅으로 의심이 없습니다 금날을 이끈 아골타나 청날을 세운 누리와치까지 모두 중국의 영웅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에서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중국 젊은이들은 오히려 역사예고 간다고 노발되봐라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일본이 역사예고 간다고 하지만 중국은 현재 역사예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염도로 말해도 비교조차 되지 않겠죠 30년 전만 해도 중국에서는 청나라도 중국을 침략은 야만적으로 가르쳤으나 이제는 완전히 방향을 틀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국의 역사야말로 갈갈이 찢어져 버린 역사가 되는 관계로 중국의 예정자들은 얼굴을 가리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한차 남북이 통일되고 중국과 국경을 마주할 때는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현재 젊은 세대들은 신역사 교육을 받고 중화민족주의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중화민족주의는 중국이 최상 제일이요 주변 국가들은 모두 예전 자신들의 속국으로 별 볼일 없는 나라쯤으로 여겨요 앞으로도 그런 시각으로 볼 것입니다 어쩌면 중국은 만주는 말할 나이도 없고 장차 부강까지 기득권을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할 겁니다 중국은 몸뚱이는 거대하게 커지며 정신이 아직 못 따라가요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후진성을 띈 나라가 중국입니다 세계를 이끌 정도가 되면 아직은 한참 먼 나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